동화적인 아름다움과 해악, 그리고 판소리의 재해석 우리 문학의 미를 전하는 창작옵페라 불량심청입니다 남경장사 선주가 임당수의 재료로 갇힌 여인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임당수에 빠지려는 효녀심청이 아닌 사기꾼과 협작해 가로챈 공양미로 막걸리 장사를 꾀하려는 불량심청 그리고 지고지순 지하위를 부양하는 현모양처 뺑덕어머 색다른 시선을 통해 재탄생된 현대판 심청전인 이번 공연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그 현대적인 감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판소리, 강강수월레, 아리랑 등 전통적인 우리 가락은 오페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전자악기 소리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죠 동서양의 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 공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